대구고등학교 2학년 전투수 김정훈입니다 저 얘기를 해주신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았고 좋게 평가해주시니까 기운도 싱숭생숭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살짝 힘 모은다는 느낌으로 했는데 더 모으고 더 타자들이 힘들게 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병현 선수가 예전에 웨이저리그에서 이치로 선수 상대할 때 던지고 그렇게 했던 걸 유튜브로 봐서 그때부터 저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싶어서 시도해보고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제 몸이 생각보다 유연하고 그래서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이드처럼 던졌던 것 같습니다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간결하고 그런 폼으로 웨이저리그에서 활약을 많이 했던 선수니까 좀 신기했습니다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상 위험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투어 폼을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영 선수처럼 조금 간결하게 저는 되게 킥 들고 뒤로 많이 보고 타임이 긴데 정우영 선수는 킥 들고 그냥 바로 앞으로 나가면서 짧게 이렇게 탁 던지니까 그 분 그냥 정면을 보고 던지는 것보다 좀 공을 숨기고 있는 시간도 길고 타자들이 더 무섭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구? 아웃 쪽으로 많이 빼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최근에 안 좋을 때 보면 공을 계속 뒤에서 놓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냥 앞에서 던져야지 공 무브먼트나 제구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부터 웬만하면 대구나 다른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마침 좋게 그때 대구가 좀 오승도 많이 하고 대구가 좋구나 그렇게 야구도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어느 정도 센스만 있는 키 크고 빼빼 마른 선수였습니다 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캐치볼 하고 있는데 장난으로 사이드로 던지고 그러는데 감독님이 그걸 보셔서 사이드 잘 던진다고 사이드로 투수 한번 해보자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외야수였습니다 옛날에 아버지 따라서 손잡고 사직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처음 봤는데 야구라는 게 뭔지도 몰랐는데 그때 보면서 진짜 수비들 플레이하는 것도 재밌고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야구를 알아서 제대로 된 야구를 시작한 건 5학년에서 6학년 넘어갈 때 시작했어요 저도 그때부터 롯데를 봐왔기 때문에 롯데 팬입니다 롯데 선수 다닌 것 같아 영상편지 한 번? 안녕하십니까 대고등학교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선수 될 테니까 저 꼭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원래 진짜 야구 못하면 뭐라 하시고 그런 스타일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그냥 야구 못해도 다치지 말고 고등학교 때 가서 한 방에 해보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고등학교 와서도 좀 아플 때는 쉬고 몸 만들고 그러자고 하셨는데 고등학교 때 잘 돼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144kg까지 나왔습니다 평균은 39에서 40까지 나왔습니다 147kg를 찍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건 좀 과장된 소문이 아닌가... 구속에 대한 욕심도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구로 카운트를 잡고 슬라이더로 과감하게 승부 들어가는 편 2학년임에도 저한테 믿고 그렇게 맡겨주신다는 거니까 저는 항상 그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던지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되게 재밌었습니다 위기 상황 때 주자 2, 3룡 있고 이러면 무조건 내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꼭 삼진 잡는다 이런 마인드로 승부를 했었습니다 자주 올라가다 보니까 그 상황 때문에 떨리기보다는 즐기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커버, 슬라이더, 체인지업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직구처럼 가다가 우타자 바깥쪽으로 빠르게 휘는 구속은 20 중 후반 나옵니다 넣어줘야 하는데 좀 빠질 때도 많아서 스트라이크 넣을 때 무조건 넣어주는 그거를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 타점을 잃으면 좀 잡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투구퐁... 던져야 할 타이밍인데 던지지 못하고 더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좀 일찍 돋는다거나 감각이 좋으면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씩 감각을 잃으면... 전차 안 된다 저는 전 메이저리거 김병현 선수입니다 멘탈적인 부분이나 공 뿌리는 그런 거 정말 멋있게 생각합니다 사이드보다 언더에 가까운 투구퐁으로 155 가까이 던지니까 어떻게 그렇게 던질 수 있지 그런 느낌도 들고 저도 살짝 빠구가 없는 느낌 초중 전부 다 야구 그렇게 잘한 편이 아니어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야구 좀 잘한다는 소리 듣고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 2학년 올라와서 최대화라는 소리도 듣고 그런 소리 들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했구나 옛날에 못할 때는 자신감도 없고 그런 편이었는데 잘하게 되니까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유신고 박시원 선수 볼 끝이 되게 좋아서 저도 그 정도의 볼 끝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1학년 때 봤었는데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형들 사이에서 가운데로 과감하게 그렇게 찌를 수 있던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던질 수 있을 거나 1학년 때 선발 맞대결해서 내가 좀 진 거 같은데 3학년 때 만나면 내가 꼭 이길 거니까 같이 한 번 열심히 해보자 네네는 일단 150을 던지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일단 대구 우승 한 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